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인입니다. 2021년 6월 5일 치러진 지방직 총평 및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먼저 어휘 부분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나 3번 4번 정도는 여러분이 푸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법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동의어를 골라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의 경우에 빈칸 형태로 해서 맥락을 읽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초반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조금 상승을 했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예측한 대로 기본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문법은 조금 더 수동태라던가 이런 기본의 기본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초 중에서 기초적인 측면에 굉장히 맞춰져서 좀 세세하게 문제를 냈었죠. 자세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괜찮으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 부분이 될 겁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는 추세에 있죠. 그 추세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지문 자체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겁니다. 라고 지난 9가지 개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제가 무료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이걸 학습으로 연계를 하실 분들은 단어라던가 문제풀이 방식 같은 거 자세히 설명한 거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어휘 패턴이었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휘 문제가 총 5개 있었는데 이 중에 3개 정도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gratification 하면 만족이라는 단어죠. 만족 그대로 고르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문맥상 읽어나가면 그럼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볼까요? For many compulsive buyers, 이 바이어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강박증을 갖고 있는 바이어들이 있어요. 소비자 혹은 구매자가 되겠죠. 이런 구매자들에게 the actual purchasing, 구매 행위가 구매 행위가 rather than what they buy 그들이 무엇을 사느냐 보다는 구매 행위 그 자체가 as well as to gratification으로 이끈다 라고 했어요. 자 구매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매하느냐 보다는 구매 행위 자체가 무엇으로 이끈다. 그러면 만족에 해당하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겠죠. 자 여기 중에서 만족에 해당한 단어 여기 있고요. 요거는 평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볼까요? 글로벌리지에이션 세계화죠. 이번 시험에서 세계화에 관한 지문이 두 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하나는 독해로 하나는 이렇게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세계화라는 것은요. Lead more countries to open. 더 많은 국가들이 오픈하게 만들어요. their market 그들의 시장을 lowing 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to 뭐뭐 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이끄느냐 to trade goods and services freely at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만들어요. 어떤 상태로? at a lower cost 더 낮은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with 더 큰 무엇으로 자 여기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세계화라는 것은 자유무역 시장을 열게 하는데 그 시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큰 뭐가 필요해요? 효용에 관한 말이 필요하겠죠. 자 효용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효용이라고 자동으로 나오는 건 사실은 이게 많이 쓰여지는 구문이에요. 굉장히 흔한 구문이고요. 아마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무역학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보셨을 지문이죠. 첫 지문이 그대로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어쨌든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어떤 좋은 것 더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기는 멸종이고 여기는 퇴보라는 단어 혹은 우울감이라는 단어고 이거는 조심 혹은 경고라는 단어니까 좋은 건 3번밖에 없죠. 자 3번 문제 갑니다. 저기 보시면 중간쯤에 빈칸으로 제공되어 있어요. 자 요거 어설프게 풀면 틀리죠. 뭐냐 하면 보통 요거 빈칸 문제 푸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맥락을 읽어서 푸셔야 좋은 문제인데요. 위에만 보고 풀면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burnout의 대가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대가가 무엇이냐 뭐 에너지나 모티베이션 동기적 productivity 생산성 engagement and commitment can 이런 모든 것이 all take a hit take a hit 하면 타격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타격이 온다라는 거겠죠. burnout을 하면 이런 모든 것에 타격을 입는다. 어디서든 그죠? 그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서든 and many of the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 되게 burnout에 관한 이러이러한 애들이구나 그러면 데미지네 이렇게 보시면 틀렸죠. 자 이 문제의 힌트는 여기 있어요. 많은 무엇이 very 꽤나 혹은 매우 직관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이 있죠. 땡땡 나오면 여기 동격 표현이라고 했는데 동격 앞에 빈칸이 있으면 이 동격 뒤에 있는 거 읽고 답 고르면 된다 그랬어요. 그 뒤에 거 한번 봅시다. regularly unplug 너 지금 burn out 했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unplug 코드 뽑으래요. 작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플러그 하면 전원이 연결이 되는데 unplug 했으니까 또 reduce 줄이래요. unnecessary meetings 그러니까 미팅도 불필요한 건 줄이고요. 운동하래요. 그리고 잠깐씩 쉬래요. 또 take vacation 휴가도 가래요. 뭐 하는 겁니까? 쉬라는 얘기죠. 쉬면서 뭔가 회복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데미지를 고를 수는 없는 거지. 게다가 이 데미지하고 complication은 의학적 용어로 굉장히 비슷한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손해 아니면 뭐 상해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복잡성이라는 단어입니다만 합병증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자 뒤에 보니까 해결책이 등장을 했죠. burn out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했으니까 해결책에 등장하는 단어 해결책에 어울리는 건 fix가 되겠죠. 자 1번이었어요. 4번 가볼게요. 4번 The government is seeking ways to soothe 하면 달래다라는 뜻이죠. Seller worker 하면 근로자입니다. Over there 뭐에 관해서냐 There are increased tax burdens rising from a new tax settlement system. Settlement는 정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조세 제도로 인해서 증가하는 세금 부담이죠. 세금 부담에 관해서 근로자들을 좀 달래려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정부가 During his meeting 그의 미팅에서 했어요. 그가 누굴까요? The presidency A's last Monday까지 보고 콤마 끝나고 주어를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주최한 미팅이 되겠죠. 회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presidency와 대통령의 A's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보좌관들하고 지난 월요일에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대통령이 주어 나왔어. 그럼 뭐 했다. 동사 필요한 자리죠. Those present 해서 도즈가 앞에 있고 뒤에 형용사가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뭐 뭐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에 those who are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생략하죠. 자 그러면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한 거죠. 뒤에 뭐 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어. To open up more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public 대중에게 대중에게 좀 더 의사소통 채널을 오픈할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구했겠죠. 그죠? 뭐 뭐 할 것을 요구하다. 뒤에 투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면 뒤에 목적보에 투 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call for 되겠습니다. felon 하면 어디어디로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책임을 지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call for 요청하다라는 뜻이고 pick up 하면 꺾어서 들어 올리는 거죠. 만약에 꽃이라면 꺾는 거고요. 사람이라면 데려가는 거고요. 아니면 뭔가를 보상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 구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구동사들 알아두시면 여러 여러 상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 구동사 공부하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만간 요거 무료 강좌로 풀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쨌든 구동사 공부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turn down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시험 추세를 볼 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turn down은 turn은 방향을 전환할 때 쓰는 거죠. down은 아래로 그래서 오던 걸 아래로 즉 반려하다 거절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5번 가볼게요. apprehend 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 이해하다 라는 뜻이죠. 단어를 알면 그냥 풀었겠지만 그쵸? 네 문맥상 좀 봅시다.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이해하다 했으면 여기 바로 풀 수 있을 문제면 조금 더 짧게 문제를 출제했을 거고 밑에 뭐 간단하게 그냥 언더스탄이나 이런 거 써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쪽 거 한번 봅시다. 인컴팬스는 요거는 포함하다구요. 요거는 침입하다 라는 거 요거는 조사하다 요거는 원래는 꽉 잡다 라는 뜻이죠. 근데 문맥상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문맥상 사실은 이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서 요렇게 고르셔도 됐지만 요렇게 못하시는 분들 문맥을 보면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인스터링 차이니즈 캘리그라피 캘리는 아름답다 라는 뜻이고 그래프는 쓰다 라는 뜻이죠. 아름답게 쓰는 거니까 서예를 얘기합니다. 자 서예를 공부할 때 사람은요 must learn 배워야만 합니다. something of the origins of Chinese language 중국어의 근원 기원과 and of how they were originally written 원래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배워야 돼요. however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워야 돼 기원에 대해서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brought up 하면 bring up 뭔가 여기서는 기원을 나타내게 되겠죠. 원래는 가져오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기원을 나타낼 거예요. 자 brought up in artistic traditions of the country 그 국가 아마도 중국이 되겠죠. 자 그 국가의 예술적 전통에서 근원한 것들을 제외하면 그것의 미적 뭐 이해도나 미적 가치나 뭐 미적인 것들은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apprehend apprehend 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차 이고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에 해당하는 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거 제외하고는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가 힘들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배우다 배움에 관련한 단어에서 apprehend는요 습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습득 배워서 이해하는 습득이에요. 그런 습득의 의미로 갖는다면 뭔가를 습득하다 꽉 잡다 잡아채다 이해하다 포함하다 이런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grasp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잘못 옮긴 거 골라야 되는군요. 자 장문이나 어떤 문제 늘 기본에서 출제가 되죠. 이번에 4문제 나왔는데 모두 다 기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방직 문제의 특성상 국가직은 좀 더 다양한 부분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직 문제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아마 범위별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읽기가 어렵다 했는데 His novels are hard 그의 소설이 어려워요. 동사 나오고 hard 보호까지 완전히 잘 썼죠. 그러면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사정의법으로 그러면 뭐뭐 하기에 어려운 너무 잘 썼죠. 자 1번 넘어가고 2번 설득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It is no use ing 우리가 기초 영문법 할 때 암기를 하죠. 자 기초 시간에 배우는 것 기본이나 기초 시간에 배우는 건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다 통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기초적인 것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It is no use trying ing 까지 잘 썼어요. 그리고 try to persuade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잘 썼죠. 설득해봐야 소용없다.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자 3번에 5년마다 페인트칠 된다 했어요. 5년마다 페인트칠 된다. My house 내 집이 페인트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B 동사 PP 잘 썼습니다. 5년마다는 어떻게 할까요? Every five year 예요. Every five years 예요. Every가 들어가면 단수명사랑 결합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뭐뭐마다 라는 표현으로 복수표현 숫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5년마다 라는 뜻으로 S 들어갑니다. 그래서 every five years 잘 쓴 거예요. 4번에 내가 출근할 때 한 가족이 위층에 이사 오는 걸 봤어요. As I went out for work 내가 출근을 해요. I saw 내가 봤다 지각동사 등장을 했죠. 자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요.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게 5형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5형식 문장 우리 공감연구 기초 시간 문법 시간에 보면 제가 중학교 거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배우는 거 공무원 영어와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쫙 보여드려요. 초반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오늘 다 출제됐죠. 하나도 안 빼고 싹 다 나왔죠. 자 5형식에 보시면 5형식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물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되겠죠.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동태 결합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각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지각동사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뭐 씁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동사원형만 배웁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쓰면 뒤에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 그런데 이제 고등과정으로 올라가면 ING나 PP가 등장을 하고 보기에 동사원형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막 헷갈려 하죠. 이럴 때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를 통해서 ING인지 PP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게 공무원 영어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절로 바뀌거나 구로 바뀌는 거죠. 더 복잡해진다 라고 이 흐름을 말씀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내가 봤어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 목적보호죠.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뭘 써요? 동사원형을 써도 되죠. 그런데 보통 뭐 등장해요? ING 등장하지. 이들이 이사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걸 내가 봤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물론 동사원형을 써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법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그들이 이사를 하는 장면을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ING가 더 맞아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MOVING으로 고쳐야 됩니다. MOVED 하면 옮겨지는 거 시체가 옮겨지는 것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7번 가볼게요. 7번 또 잘못 옮기고 골라야 되겠죠. THE POLICE AUTHORITIST HAD HAD 뭐뭐하게 하다 사역동사예요.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 자 LET 등장을 했고 여기 LET 나오고요. 여기 HAVE 등장을 하죠. 사역동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역동사가 나오면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조금 연결이 되죠. 사역동사는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죠. 이 사역동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LET HAVE MAKE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뭐 COMPANY FORCE 이런 것들은 뭐 준사역동사 체크하면서 더 많이 확장되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낫죠. LET 하고 HAVE가 있어요. MAKE도 있는데 MAKE는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죠. LET 하고 HAVE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뭘 써요. 1단계 동사원역 쓰는 거 배우겠죠. 그 다음에 뭐 쓸까요?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 뭘 씁니까? PP 형태 씁니다. 능동일 경우엔 동사원역 수동일 경우에 PP 형태 씁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기 쉬웠죠. 자 HAVE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 당국이 그 여자가 체포하게 만들었어요. 체포되게 만들었어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체포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RRESTED 해서 PP 형태 자 사역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 PP 형태 쓰는 거 맞았죠. 그래서 ARRESTED 그리고 FOR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지사니까 뒤에 I&에 쓰는 거 잘 썼어요. 얘는 맞는 문장 자 그 다음에 DON'T LET ME DISTRACTED 맞나요? LET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그 다음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에 뒤에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수동태로 나타내 주고 싶대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BPP를 쓰면 되죠. DISTRACTED가 아니고 앞에 B 동사 써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BPP 수동태도 만들어졌고 사역동사가 등장한 다음에 뒤에 동사원형 쓰는 것도 들어맞게 되겠죠. 이거 틀렸네요. B를 안 써서. 자 3번에는요.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잘 썼죠. 내가 아는 거니까 능동이에요. 이거 뭐 SNS POSSIBLE 너무 쉬운 거라 넘어갈게요. 자 4번에 HE HAD HAVE가 사역동사예요. 자 목적어 등장을 했어요. 목적어 다음에 뭐 쓰라고요? 애들이 학생들이 전화를 걸도록 시킨 거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전화를 걸게 시킨 거예요.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원형 써야지 뭐. FUN 동사원형 썼어요. 그리고 ASK 동사원형 썼어요. 잘 썼죠? 자 그러면 정답은 골랐고 2번이었고 넘어갑니다. 이번에 어법상 오른 거 골라봅시다. Sweet nature daughter 했어요. My sweet nature daughter 이게 성격이 sweet 하대요. 그러면 이 sweet한 성격의 daughter 우리 딸이 있었니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죠? Became unpredictable 그러면 예측할 수 없게 바뀌었다 라면서 해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동사 가장 처음에 배울 때 기초형문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불완전 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불완전 자동사가 오면 뒤에 뭘 쓴다고요?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명사는 문제에 출제가 안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형용사 나옵니다. 형용사로 써야지 해석해서 LY를 쓰는 게 아니고요. unpredictable 이렇게 고치면 정답이 내게는 그래서 틀렸네요. 자 이번 셔참's new method and needless to say 이것도 기초형문법 맨날 등장을 하는 거 여러분 저 앞에 있는 is no used ing 하고 needless to say 하고 같은 파트에 등장하죠. 그 표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외우면 다 나와요 라고 했는데 여기 나왔잖아. 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녀는 시도했고 과거형 동사 썼고 그리고 had different 다른 결과를 받았어. 동사 또 이렇게 두 개 등장하면서 시제 맞춰줬죠. 과거형으로 괜찮아요. 그 어법사 오른 거 2번이네. 자 3, 4번을 볼까요? open arrived 콤마 하고 he가 등장했어요. 자 분사고문 문제입니다. 분사고문 문제는 콤마를 양쪽에 넣고 한쪽에는 주어가 있고 한쪽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럴 때 뭘 문제로 출제해요? 자 주어가 나올 건데 이 콤마의 한쪽에 주어가 등장을 할 건데 이 주어가 앞에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ing를 써야 되고요. 분사고문을 당하는 사람이거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면 pp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어가 그 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가 도착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뭘로 고쳐야 돼요? 그가 도착하는 거니까 ing를 고쳐야지.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풀리로 고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take full advantage of 완전한 이득을 취하다 라는 구문으로 원래 있는 거예요. 구문으로 그래서 풀리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괜히 이제 take를 수식하는 거니까 여기 y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원래 표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3번은 고쳐야 되고요. 4번이요. he felt enough comfortable to tell me 되게 이상해. 그렇죠? 자 우리가 또 enough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즉 부사 파트에서 혹은 형용사 파트에서 enough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so young that you can't 요거 나올 때 있죠. 그때 묶어서 같이 설명해요. enough 뭐뭐 할 만큼 충분한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하고 형용사하고 그는 그는 안락함을 느꼈다라는 형용사하고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안락함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형용사 enough to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달라져야죠. 요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정답 골랐어요. 넘어갑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거 여러분 보기 다 봤으니까 보기 이렇게 음 또 따로 안 봐도 되겠죠. 자 제목 갑니다. 제목을 보실 때에는 소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줄에서 등장하는 소재부터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확인하면서 갑니다. The definition of turn 전환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전환 그러면 전환이라는 용어는 cast는 원래 던지다 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로 썼겠죠. 자 전환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용어 혹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as the analytical strategy which enables us 우리가 focus on the role of digitalization 그러면 디지털화의 역할 어디에서 social reality 사회현실에서의 디지털화의 역할에 포커스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분석적 전략입니다. 라면서 즉 디지털 turn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요. 자 그 첫 번째 문자 보면서 우리가 주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주제가 뭐예요? 사회 안에서 라고 했죠? 자 사회 혹은 사회현실이라는 것 안에서 뭘 설명하는 거래요? 디지털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현실 내에서 그 디지털화 그러면 뒤로 읽어봐 보면 계속 이 얘기만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분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makes it possible to analyze and discuss 분석하고 또 토론하게 만들어줘요. 뭐를?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화를 사회적 의미에서의 디지털화를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는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 또 하겠죠.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애널리티컬 분석적인 접근인데 디지털화의 어디에서의 within a society 사회에서의 디지털화의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둔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뭐 읽을 필요도 없지만 계속 눈으로 가볼게요. 언어적인 용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를 한다면 바로 디지털 용어는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추정이냐 하면 사회현실이 디지털화에 의해서 점점 더 정의되는 것이다. 내용 파악 끝나셨죠 여러분? 뒤에 또 있어요. 뒤에 거 뭐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디지털화라는 건데요. 사회에서의 디지털화 혹은 사회현실에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회현실에서의 그런 맥락 내에서의 디지털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0번 갑니다.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이번 순서 문제 어렵지 않았죠? 지문 좀 길었을 뿐인데 음 왜냐하면 앞뒤에 나오는 맥락이 너무나도 명확했던 거죠. 한번 보실래요? 자 growing concern about global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해서 매해 출제되죠. 이슈적인 면들이 나오는데 한 19년도 20년도의 문제에는 질병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꾸준히 등장을 하는 것 꾸준히 나오는 게 바로 이 환경에 관한 지문들 매번 나옵니다. 이게 공부를 하실 때 배경 지식으로 환경에 관한 지문들 보시면 훨씬 좋겠죠. 자 growing concern about global climate change 이니까 뭐 국제사회에서요 혹은 전 지구적인 의미로 봤을 때 기후변화가 has motivated 어떤 동기를 부여했어요. 누구한테? 활동가들한테 동기를 부여했어요. 뭐 하도록? to organize 뭔가를 조직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자 뭐냐 하면요 어떤 캠페인 against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화석연료 추출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화석연료 소비를 금지하는 혹은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캠페인도 조직을 했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climate change 때문에 activist들이 organize 했다. 이런 것과 이런 것 그 뒤에 나올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뭘 했고 이런 건 뭘 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자 뒤에 보세요. 2 solar cooperative produces 그러면 얘가 주어로 쓰인 거죠. 얘가 생산한다. 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 태양광 뭐 협동조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광 협동조합이 나오기에는 너무 이르죠. 왜냐 앞에서 우리는 뭘 했냐면 조직하게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태양광 얘기는 아직 없던 거지. 그런데 this가 등장했으니까 이 앞에는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a는 맨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비심멜러리 이와 유사하게 했어요. 이와 유사하게 나왔으니까 앞에 무슨 예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뒤에도 예시로서 이와 유사하게 라고 할 텐데 이 유사하게 하면서 renewable energy가 등장하네요. 그러면 renewable energy 앞에 뭐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제시문에서 뭐를 했냐면 두 개의 캠페인을 조직했어요. 하나는 fossil fuel 금지하는 거 또 하나는 renewable energy 하는 거 그러면 되게 착하게 착실하게 문제를 낸다 이거죠. 첫 번째 예시는 예관에서 등장할 거고요. 두 번째 예시는 예관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renewable energy 앞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c로 가볼게요. Environment activities 이렇게 나옵니다. Environment activities 환경운동가 둘은 이래요. 자 우리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환경운동가들이 이 글로벌 클라이밍 체인지 때문에 두 가지 조직을 했어. 그러면 아직 안 끝났죠. 환경운동가들이 뭘 했냐면 영국 정부에 실망을 했어. 왜냐하면 renewable energy industry half formed 그래서 renewable industry half 만들게 됐어. 라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cooperative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 이게 뭐냐 하면 커뮤니티가 소유하는 조직인데 2천 이상의 멤버들이 있고 그 멤버들이 육지에다가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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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었어. 에스바드 지었어. 지었어. 에스바드 에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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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2천5백 가구 정도 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협동조합이 그 지역에 솔라 코어퍼레이티브를 만들게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서 나오죠. C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E 솔라 코어퍼레이티브 라고 시작하는 A가 등장하겠죠. 그리고 E와 유사하게 리뉴어블 에너지 어쩌고 하는 이 순서가 되어야 되겠죠. CAB 여기 있습니다. 자 갈게요. 답 맞는지 모르겠다. 체크를 안 했어요. 제가 답 체크를 안 하고 오는 건데 제 답이 맞을 거라 확신하고 넘어갈게요. 11번 밑줄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이제 매번 등장하는 실용영어 표현 혹은 일생활에서 쓰는 일상 표현들 가지고 문제 두 개 내죠. 이런 건 쉽지. 앞뒤에 나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질문으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뒤에 이 답변만 보셔도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죠. 대중 상황이 어떤지는 파악해봅시다. 자 주말 잘 보냈어 하니까 어 잘 보냈어 영화 보러 갔어 어 그래 뭐 봤는데 인터스텔라 봤어 되게 좋더라 아 진짜 이거 뭐라고 했더니 특수효과 이렇게 대답했어요. 특수효과 그러면서 특수효과가 어땠냐면 판타스틱 했어. 그리고 나는 또 볼 수도 있어 또 보는 게 꺼리지 않아 그러니까 또 볼 수도 있어 되게 멋졌어 라고 했으니까 뭐가 멋졌냐 라고 물어봤겠죠. 뭐가 그 영화에서 제일 멋졌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 아 그 영화에 관해서 뭐가 제일 좋았어? 여기 있네요. What's your favorite movie, John? 네가 제일 좋아하는 movie 장르는 뭐야? Was the film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홍보가 됐니? Was the movie costly very costly 비용이 꽤 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네요. 정답 1번이죠. 자 12번에 어색한 문장을 찾아 봅시다. 자 이렇게 출제를 하는 문장 그러니까 신용표현 중에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구문으로 묻죠. 그 구문을 알고 있느냐 혹은 모르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I'm so nervous about that speech that I must 이게 I must give today Give a speech 하면요 연설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는 연설 때문에 되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ay cool Stay cool 하면 냉정을 잃지 않다 침착함을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야 냉정을 잃지 마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두 번째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민수랑 유진이가 Tide a note 하면 매듭을 짓다죠? 요거 결혼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매듭을 짓다 결혼하다 그러니까 매듭을 묶는 거예요. 서로 결속된다 라는 표현으로 결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Good for them 잘 됐네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언제 결혼한대? 라고 표현했죠? 괜찮아요. 3번 The two-month vacation just passed like one week 두 달이나 쉬었는데 한 주처럼 지나갔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하니까 New semester is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하면 도래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다 시간이 두 달간 쉬었는데 한 주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바로 앞에 새 학기가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That's the word 라고 했어요. That's the word 이게 그 말이야 라는 건 우리말로 따지면 아 내 말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동의하는 거죠? That's the word vacation has to drive forward The dragon은 무슨 뜻이냐면 질질 끄다 라는 뜻이에요. For weeks Oh 내 말이 라고 하면서 방학이 몇 주나 질질 끌었잖아 이건 지겨웠다는 표현이죠? 안 어울리네요. 정답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은요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프랑스어로 water 어떻게 이야기하니? It's right on the tip Right 바로 여기 있어 On the tip of 누군가의 청 하면 설단현사 그러니까 혀끝에 맴도는데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아 내 혀끝에 맴도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어로 물은 뭐예요? Oh 자 이제 13번 갑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야 되니까 이거 한국말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찾아볼게요. 남성은 여성의 대화 주제가 항상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왔다. 두 번째는 대화 여성의 대화 주제가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번은 여성은 대화하는 중에 주제의 변환을 빨리 한다. 4번은 남성은 회의 중 여러 주제가 논의될 때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도 있는지 골라 볼게요. 자 women are expert at gossiping 가십을 하는데 여성이 전문가래요. 그러면서 여성들은 험담하는 걸 되게 잘하고 and they always talk about trivial 하면 하찮은 이란 뜻이에요. 하찮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 라고 or at least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해 라고 that's what men have always thought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왔다. 1번의 지문에 있었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 왔다.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1번 이렇게 하고 갑시다.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어. 그런데 some new resources are that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여성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대화는 far from free bliss 이거 무슨 뜻이게요? 자 요게 하찮은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경솔한 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경솔한 하찮은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여자들이 항상 사소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 그런데 새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새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하찮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는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frivolous 뜻을 몰라도 예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얘기를 할 거니까 남자가 다른 남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비해서 여성은 한 번에 40가지의 주제까지 이야기를 해. 이거와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대화는 range 범이 나옵니다. 2번 지문 기억하시죠? 뭐 스포츠에 이러기까지 다양하다 라고 했어요. from health 건강에서 집 그리고 정치에서 패션까지 영화에서 가족까지 교육에서 친척관계 문제까지 다양하죠. but 그런데 스포츠는 눈에 띄게 absent 부제의 라는 뜻이니까 스포츠 주제는 잘 말 안해요. 찔린다. 난 스포츠 잘 모르니까. 2번 등장을 했죠. 그러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건 맞는데 한 번에 40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스포츠 얘기는 잘 안해. 그죠? 요즘 여성들은 스포츠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남자들에 비해서 적겠죠. 자 그다음 거 우리 답은 확인을 했어요. 확인 했으니까 여기는 쭉 스무스하게 넘어갈게요. 남자들은 더 많은 제한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 popular한 것은 주제가 work에 관한 것 sports에 관한 것 joke나 cars 아니면 women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따르면 심리학자인데요. 천 명 이상의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여성들은 또한 모한 경향 move quickly 빠르게 from one subject to another in conversation 대화 중에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요. 3번 3번 지문 나왔죠. 반면에 남자들은 한 가지 주제를 더 긴 기간 동안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장에서 이 다른 점은 남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aside 치우고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것은 또한 그들이 때때로는 concentrate when 몇 가지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회의 시간에는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4번 지문이네요. 다 등장을 해서 찾았어요.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4번이요.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 이거 항상 첫 번째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 뭐 다른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문제가 독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길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빈칸이 밑줄이 안거져 있는 문장이 첫 번째 문제밖에 없죠. 첫 번째 문장은 주제를 나타내죠. 그러면 주제와 매치만 시키면 바로 답 찾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there was no divide 구분이 없어요. between science philosophy magic 부분이 15세기에는 분간을 안 했어요. 모든 이 세 가지가 under the general heading of 자연철학 이라는 것 안에 다 있었어요. 이 모든 분열을 자연철학 안에 다 묶어놨대요. 그러면 주제는 뭐예요? 자연철학. 자연철학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걸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이 자연철학의 발전의 중심은 recovery classic authors 고전주의 작가들의 회복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게 거기서 이 work 가 중요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work 제일 중요한 게 Aristotle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 휴먼에스트 인본주의자들은 빠르게 깨달았다. 프린팅 버스니까 인쇄기죠. 인쇄기의 힘을 빠르게 깨달았다. For spreading their knowledge 그들의 지식을 퍼뜨리는데 여긴 또 누가 나와요? 인본주의자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15세기의 자연철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세기의 자연철학 얘기하다 갑자기 인본주의자들이 갑자기 막 프린트 왜 나와? 이상하죠? 인쇄기 확신이 안서죠? 자 3, 4번도 가보는 거예요. At the beginning of 15th century 15세기도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왔어. 이 시작을 할 때는 remain the basic for scholastic 맞나요? speculation on philosophy and science 다 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에 대한 통합이 통합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15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괜찮아요. 4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대. 아랍식 번역과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증명을 한 거지. systematic perspective 하면 인지 과정이 되겠죠? mankind's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자연세계와의 자연철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얘기 그러면 4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15세기 자연철학 얘기죠. 3번도 자연철학에 관한 15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죠. 1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15세기 자연철학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2번은 인본주의자들이 프린트기에 대한 인쇄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애가 들어갔죠? 정답 2번이었어요. 자 15번 업번 문제 마지막 등장하는 업번 문제죠. 보겠습니다. fire following fire 주어내요. following 묶어야지 뭐. is 동사 단수 취급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of interest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자 of 다음에 추상명사 쓰여질 때 있어요. of 추상명사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of 추상명사는 very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죠.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special만 붙인 것 뿐이야. 왜? interest 앞에 형용사로 붙일 수 있잖아요. 특별히 흥미로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어떤 특정한 흥미로움 이라는 뜻인데 무슨 거 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of 추상명사 괜찮았어요. 1번 틀린 건 없고 2번 월 프로세서즈 월 프로세서즈 니까 월로 받았고 consider to be 이렇게 돼있네요. consider to be 여기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동사와 엮여서 문제가 등장하죠. 여기를 보시면 워드 프로세서는 be considered 수동대로 써져 있어요. 수동대로 쓴 동사가 뭐예요? consider consider 같이 암기해두시면 좋겠죠. consider 이 뭐예요? consider a sb 하면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등등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거 수동대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consider a를 b로 생각하다 가지고 a가 b로 생각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되죠? a 여기다가 b 동사 써야죠. is든 was든 worried은 b 동사 쓰고 to be 씁니다. 이때 to be는 생략 가능하고요. 자 이거 생각해봤을 때 be considered to be 잘 썼죠? 생략 가능한데 생략 안하고 이쁘게 써졌네요. 맞았어요? 틀린 부분 없죠? 자 3번에 elements of income in cash forecast will be very very 이거 잘 봐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very 무슨 뜻이에요? 다양하다 다르게 하다 바꾸다 등등의 뜻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앞에 동사 또 쓰기 잊기 없기 없잖아. b를 생략해야죠. 여기 없어요. 생략도 아니지. 없애버려요. 삭제. 삭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거 틀렸고요. The world's first digital camera was created by 모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비 동사 pp 수동태 잘 썼고요. 뒤에 보니까 시점이 과거라서 was로 쓴 것도 괜찮아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눈만 잘 뜨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다음에 빈칸 문제네요. 빈칸 문제인데 이것도 살짝 좀 어휘식으로 등장한다. 그죠? 자 동사가 비어 있습니다. 동사 중에서 스피드 업 뭐 스피드 올리는 거고요. way on 하면 way가 무게를 달다 라는 뜻이죠. 모모 위에서 무게를 달다요. 그러니까 이 위까지 이렇게 눌러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lead to는 이끌어내는 거죠. result in도 어? 이끌어내는 건데 이거는 결과를 내다. 이거는 결과를 이끌다. 3, 4번 같은 뜻이네요. 그러면 3번이나 4번은 정답이 될 리가 없겠네요. 자 문제 풀어 봅니다. 아 차이나 아까는 캘리그라피 나오더니 이번에는 에코노미 나오네요. 중국의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에코노미 from historically high rates of growth has long been expected to 그러면 중국의 경제 둔화죠. 주어는 중국의 경제 둔화가 주어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높은 비율로 성장을 했던 중국의 경제 둔화는 오랫동안 예측되어 왔다. 성장이 어떤 성장이 예측되어 왔다. elsewhere 다른 데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high하게 high rate로 성장을 해왔는데 또 다른 것에서는 어떻게 예측되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얘랑 반대 말씀은 되겠네. 뭐 답이 슬쩍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 못하셔도 돼요. 밑에 보면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China that had been growing at 10% for 30 years was the powerful source of fuel for much of what dropped the global economic forward. 국제 경제가 forward 앞으로 나아가도록 drop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10%의 성장을 하면서 국제 경제를 이끌어냈던 아주 강력한 소스 연료가 되어주었다. 라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또 growth 아직 계속 얘기하는 거죠. growth and has 근데 어떻게 됐대요. slow 도 되었대요. 어 가만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 근데 이번에 또 늦춰진다.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official figure 이니까 이게 관측이죠. 측정이나 관측 결과를 figure로 얘기하는 거죠. 수치로 나타낸 거. 공식 수치 공식 관측이에요. around 7% 7% 까지 둔화되었다. that's it 그것이 바로 아주 명확한 deceleration 감속이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둔화 늦춰지는 거 감속 그러면 뭔가를 못하게 막는 거 방해하는 거 늦추는 거 아니면 짓누르는 거 이러한 동사가 어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얘라는 거죠. speed up은 10% 10%에서 7%로 줄어들었는데 speed up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정답 2번입니다. 17번이요. 이것도 민간인데 보기 좀 볼까요? work reward restriction autonomy 등장을 하고 자 갈게요. as more and more 뒤로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리더들이 일을 동떨어져서 하거나 아니면 팀으로 하는데요. scatter 흩뿌려져서 한대요. 서로 흩어져서 다 떨어져서 일을 하거나 흩어져서 around the nation or globe 세계적으로든 아니면 전국으로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랑도 일을 하고요. 프리댄서랑도 일을 하고요. 뭐 팀으로도 일하고요. 어쨌든 이 리더들이 다 떨어져서 일을 해요. 이러니까 이름에 따라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된대요. have to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글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일을 하니까 이제 give them 그들에게 줘야 돼. 뭐를 더 많은 무엇을 줘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 떨어져서 일을 하니까 리더들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일하는 프리댄서든 아까 뭐랬죠. 팀이든 컨설턴트든 그들에게 더 많은 무엇을 주어야 한다. 뭘 줄지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나오죠. 더 많이 모모할수록 더 모모하다. The more trust you visto 무슨 뜻이에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저 위에서 보니까 기부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 떨어져서 일을 하니까 너는 그들에게 더 많은 무엇을 줘야 돼. 네가 더 많은 무엇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그 다른 사람들이 너를 트러스트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트러스트예요. 답 골랐어. 그럼 트러스트와 비슷한 단어를 네 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무의 맥락상 같은 말을 찾으면 되겠죠. 더 많이 네가 신뢰를 주면 줄수록 신뢰를 주면 줄수록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납득했어. 나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뭐냐면 job satisfaction 과 how empowered 가 뭐냐면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 누군가가 섀도우 하면 뒤따르는 거 혹은 미행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감시가 되겠죠. 일을 하는 거니까. 감시 없이 그들이 그들의 가는 모든 step 단계인데 걸음이라는 뜻으로 본다면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을 미행당하지 않고 즉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당하지 않고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수행을 한대요. 이런 것과 job satisfaction 직무 만족도의 이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미행하지 말라. 감시하지 말라. 그냥 믿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giving away responsibility 책임을 줘버리는 것 to those you trust 네가 믿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준다라는 것은 너의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는 거야. smoothly 하게. 너는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거야. so you can focus on larger issues. 그래서 더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주래요? give them 그들에게 trust 줘야 되고요. empower 하게 해줘야 되고요. 책임을 줘야 됩니다. 다 합쳐서 맞는 단어는 뭡니까? 일을 줘라. 보상을 줘라. 제한 제약을 줘라. 자율권을 줘라. 자율권이 되겠죠. 스스로 결정하는 empower 아까 보셨죠? trust도 보셨죠? auto 라는 단어는 self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고요. nom 라는 단어는 요거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뭐 어쨌든 다 똑같이 요것도 rule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다스린다 라는 뜻이죠. 자율 자치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8번 요지로 적절한 거 요지 문제 풀 때는 하나의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죠. 자 중심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요지는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와 달리 명확하게 주제 문제를 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볼게요. 유대즘에서 우리는 보통 정의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뭔지 얘기를 해주겠군요. 자 리사 뭐 그로쇼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삐야 일단. 신니어 라삐가 얘기를 했어요. you can 영어 아니면 저도 잘 못 읽어요. you can't really be an armchair to gooder 요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이 라삐가 한 말이니까 우리가 아는 영어랑 다른 거지. 그죠? 원래는 bett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good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의 말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네가 의자가 되어서 그걸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왜냐하면 this concept 이 컨셉이 뭐냐 하면 이러면서 설명해 주거든요. 유대인들이 notion of 뭐 치큰 얼럼 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또 설명해줘. 친절하게 translate to to repair 하는 거다. the word 세상을 고치는 거야. 자 뭔 말인지 잘 몰라도 돼. 여기서 설명해줘서 뭐래요? 세상을 고친대요. 네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세상을 고치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our job as human beings 인간으로서 우리의 일은 직무는 is to 바로 what's been broken 망가진 것을 수선하다라는 뜻의 mend가 들어갔어요. repair하고 mend는 같은 뜻이죠. 여러분 뒤에 더 word가 왔던 repair 문장하고 what's broken 이니까 여기는 word랑 일맥 상통하겠죠.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수선하는 것 세상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뒤쪽으로 계속하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take care of ourselves 스스로를 뭔가 이제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낸대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폐화하고 mend 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네 이쪽으로 갈게요. instead of asking am I a good person a good person 내가 좋은 사람일까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아마도 what good do I do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점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 똑같은 얘기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자 요지를 찾은 것 같아요. 뭐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요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뭐 해야 돼요? 세상을 고쳐나가야 된대요. 세상에 부서진 부분을 고쳐나 수선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선해야 되고요.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래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거 똑같은 거면 있죠. heal the world 마이클 잭슨의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그죠? heal the world 너무 옛날 사람 이거 티낸다. 자 heal the world 앞에 있는 거 repair the world mend what's been broken build a better world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요거 기억해두세요. 요지 문제는 요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비슷한 뉘앙스의 구문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요. 19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 보시려면 요거 접속사 혹은 연결사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요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연결사 문제 풀 때 제가 그 독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이제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등장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예시 파트에 빈칸이 있으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하니까 예를 들어서가 복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부연 설명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요. 게다가를 고르시라고요. 아 요거 여기서 풀어도 되나? 유료 강좌에 하면 문제를 같이 알려드려야 좋은 건데 자 어쨌든 가볼게요. 자 ancient philosophers and spiritual teachers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과 또 인지적 혹은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긍정과 부정 아니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아니면 stride for success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과 failure and uncertainty 실패와 불확실성에 열려있는 어떤 안정성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해요. 그 균형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스토어 학파니까 여기 나왔겠지. 자 스토어 학파가요 recommended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the pre-meditation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pre-meditation은 미리 생각하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미리 생각하라고 했대요. of evils 악을 미리 생각하라고 했대요. 무슨 소리냐 뒤에 해설 나오죠. or deliberately visualizing the worst case scenario 이게 우리한테 최악의 상황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봐라 최악의 상황 미리 악을 생각해봐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라 라는 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글쓴이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this time to 이것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reduce anxiety about the failure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라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실제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신은 보통 결론 짓게 됩니다. you could cut 당신이 그것을 다룰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대처할 수가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주제는 양과 같고 a 뒤에 있는 내용 봅시다.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imagining that you might lose 잃을 수 있다고 relationship and possessions you currently enjoy 당신이 현재 즐기고 있는 즉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이나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increases 증가시킨다. 당신의 gratitude for having them now 지금 그것들을 갖고 있는 데 대한 감사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앞에서 얘기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한 번 설명해주고 여기서 또 설명해준 거야. 그러면 덧붙이는 설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a에 필요한 n은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b 문장으로 갔어요. positive think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해놓고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니까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역접의 접속사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 3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자 들어갈 위치 찾는 문제죠. 아유 또 친절하게 end로 시작해버렸어. working offers working 일을 하는 게 offer 제공을 해 more than 뭐뭐 이상을 financial security 재정 안전이 되겠죠. 재정적인 안전 이상의 것을 제공해. 근데 그리고로 시작해. 그리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되죠. 자 working에 대한 게 나올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working이라는 것은 financial security 이상의 것을 제공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뭐가 와야 돼? end는 비슷한 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financial security를 제공해. 라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즉 working이 재정 안정 이상의 그 다른 것도 제공을 한다. 라면서 이 뒤에 나올 내용은 다른 어떤 뭐 혜택이랄까 이런 게 등장을 하겠죠. 이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가봅니다. Why do workaholics enjoy their job so much? Workaholic들이 일하는 걸 왜 그렇게 즐길까? Mostly because 대부분 왜냐하면 working offers 똑같은 부분 나오죠. 일하는 것이 some important advantages 아마 중요한 어떤 혜택들을 주기 때문일 거야. it provides people with 사람들에게 돈을 줘. paychecks. a way 어떤 방식이냐 to earn a living 먹고 살 수 있는 paychecks 그러니까 financial 혜택이 등장을 했어요. 재정 안정 그리고 2번 it provides people with self-confident 자신감을 줘. 어? paychecks에 대한 건 재정 안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등장해요? 재정 안정 말고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갈 위치는 이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보면 paychecks을 줘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제공을 해. 뭐냐면 자신감을 둔다. 그 자신감이 어떠어떠한 감정이야. 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뒤에 해석되는 부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3번도 보면 psychologicalists claim that 뭐 심리학자가 이거를 주장을 하기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뭐 중요한 점은 아니죠. 역이네요. 명확히 봤을 때 2번밖에 없습니다. 뒤에도 보면 in addition 게다가 most jobs provide people socially acceptable way 뭐 재정 말고 다른 거 제공한다는 얘기로 등장을 하면서 4번에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도 제공을 해 했으니까 다른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정답은 2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20문제를 다 풀었네요. 필요한 문제 그리고 필요한 문제풀이 방식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꼭 강의를 듣지 않아도 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무료 강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동사 강좌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해설로 또 동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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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